여러분, 큰일 났어요. 나 부대찌개 비조리로 시켰는데 이거 어떡해?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안 끓이고 햄만 따로 먹으면 안 돼요? 따로 먹으면 안 익어 있나? 아니, 이거 소세지 데워야 되는 거예요? 소세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햄 익혀야 되는 거 같네? 분홍색이네? 어땠다, 진짜. 아니, 나 왜 비조리로 시켰지? 여러분, 저 지금 맨밤먹고 있는데 역시 한국인은 밥심인 것 같아요. 밥만 먹어야 더 맛있네. 밥만 먹으니까 배부른데? 아, 이거 조리 안 하고 버려도 되나? 아니, 버리는 것도 아까운데? 회사에 가져갈까? 밥 조리할 자신이 없어요. 저거 어떻게 해야 하지, 진짜로? 밥 좀 넣고 올게요. 안 되겠단 매니저씨 출동하세요. 커피포트 있으면 그냥 거기에 넣고 끓이는 게 아파. 치게 하나 데펴먹는 게 수백 명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나? JOEGE 지금 받은 게 이제 재료가 다 담긴 그릇이랑 물에 들어오고 있는데 집에 냄비 있나? 근데 불 안 켜져요 님들아 나 가스불 냈는데? 가스 열었는데? 가스벨브 이거 연 거 아닌가? 연었는데? 아닌가? 가스 그 시익 소리 나는 가스불 나오는 거 아니야? 오! 방송 켜졌어 켜졌다 켜졌다 오 가스불이 켜졌어 이제 여기에 육수 부으면 되나요? 햄이랑 두부를 먼저 넣어요? 잠시만요 우리 이제 세게 틀어요? 이제 꺼졌어 인정하세요 안 터졌어요 집에 와이파이가 불어서 그런 거예요 격을 못 들어요 와이파이가 이거 계속 저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저어야 돼? 그냥 플라스틱 투자로 하면 안 돼요? 건강을 생각해달라고? 플라스틱 데워도 되는 거니까 오지 않았을까?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있어요 나무젓가락으로 와야지 나무젓가락 1회용 젓가락 괜찮아? 이것도 나무젓가락이잖아 아니 쓰던 거 말고 쓰고 뜯었는데? 뭔가 보글보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아 님들아 이거 냄비 뚜껑 닫아야 되는 거 아님? 냄비 뚜껑 안 씻었는데 닫지 말자 그냥 아니 이거 넘칠 리가 없는데? 이제 공기방울 같은 거 나오기 시작했어 아니 이거 냄비에 반밖에 안 차는데 어떻게 넘쳐 꽉 차 있으면 넘치는 거 아님? 그래 넘친다고? 받으면 왜 넘쳐요? 받으면 왜 넘치지? 플라이 님들아 햄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어 사람 머리 뚜껑은 왜 울릴까요? 꽉 쳐서? 간을 보자고요? 수거울 것 같은데요? 그냥 끓이면 안 돼요? 불어먹으라고요? 이렇게 받아보리라고요? 봉정아 뜨거워 뜨거워 매워 뜨거워 plataforma tienes problemas 여덟 너무 техники 아니 이кое 불을 켜고 있는데 왜 덥지? 여기에 에어컨 없어요 주방에 내놓은 뉴딘 같다고요? 여러분 제가 서비스를 받은 카페에서 서비스를 받은 음료수가 한 오일세 냉장고에 정치되어 있는데 제조음료거든요? 이거 먹으면 배탈 날까요? 근데 뭔가 과일 같은 게 동동 떠있음 과일 같은 게 동동 떠있고 투명하고 까매 뭔가 아이스티이지 않을까 지금 부대찌개 소감 지금의 부대찌개 소감을 말하겠습니다 죽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까맣어 맛이 없어서 계속 끓이니까 국물이 너무 없어 맛이 없으면 계속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 뭐 눌러붙여 라면 수프 먹자고요? 집에 라면 없는데? 저희 집에는 콩라면 봉지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라면을 끓여서 먹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맛이 없냐고요? 밍밍 지금 맛있다 뜨거워 뜨겁고 매워 뜨겁고 매워 뜨겁고 매워 아 나 오늘 안 그래도 방송 끝나고 집안일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 흥믈 격룹 아 음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